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방구님들 환영합니다. 장편을 시작하면 제가 엄청 바빠지는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실 방구님들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막 바빠져요. 그러다 보니 장편을 한번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어느덧 이번 시간이 연인 1권의 마지막 장면을 낭독해 드릴 텐데요. 지금 혹시 영상에 보이시죠? 이 아이가 바로 초코라는 우리 집 코고리 강아지랍니다. 자기가 코고는 소리에 놀라서 깨곤 해요. 이 소리가 가끔 들리시더라도 놀라지 마시라고 오늘 실체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눈으로는 잔잔한 풍경, 흔들리는 나뭇잎, 산책 나온 강아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귀로는 책방 주인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연인 1권의 마지막, 지금 바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4. 다인은 오전 내내 초조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오후 1시를 알리는 시보가 울린 직후였다. 고즈넉한 화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으러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면서 다인은 하윤의 전화일 거라고 예감했다. 예, 아틀리의 공간입니다. 계셨군요. 접니다. 수화기를 통해 들리는 하윤의 목소리는 무척 경쾌했다. 하윤의 전화를 받자 오전 내내 초조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던 다인은 행복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윤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종각 앞입니다. 방금 지하철에서 내렸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몰라서. 아니에요. 제가 금방 그리로 갈게요. 거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셨죠? 얼마 후 하윤 앞에 진홍색 폴스파겐 골프 한 대가 다가와서 조용히 멈췄다. 창문이 열리며 하윤을 부르는 다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윤 씨! 어, 다혜 씨! 소용 골프 운전석에 앉아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눈부셨다. 그러나 그런 다혜의 모습에서 생소한 느낌이 든 것도 사실이었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재촉에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자리에 올라탔다. 하윤이 차에 오르자 작은 골프는 기분 좋은 숨을 토하며 서서히 앞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 화사해 보였다. 머리 모양이며 의상이며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정성 들여 외출을 준비했다는 것을 눈치채기에 충분했다. 열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에서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싱그러움이 뚝뚝 흐르고 있었다. 다혜의 눈부신 모습을 바라보며 하윤이 물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나는 다혜씨의 아틀리에를 좀 구경하고 싶은데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복잡해요. 나중에 보시면 안 돼요? 더 좋죠. 총망받는 판악의 귀재께서 작업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디 그리 흔한 일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아틀리에 쪽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흉보시면 안 돼요. 요즘 한창인 작업을 그대로 벌려놔서 무척 어순하거든요. 치울까도 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아무려면 어때요. 저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서 좋은데요. 하윤이 소탈하게 웃었다. 그녀도 싱그러운 얼굴로 따라서 웃었다. 아틀리의 공간은 온이동 디근녀대 앞에 있는 건물의 2층에 자리 잡은 15평 남짓한 진달래빛 공간이었다. 그녀의 작업 공간에서는 역시 그녀다운 인텔리어 센스가 돋보였다. 안쪽으로는 이젤 등속이 세워져 있었고 여기저기 작업용 재료나 도구들이 나뒹굴고 있었지만 바로 그것들이 단순 명쾌한 실내 장식과 어울려서 장식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시각 디자인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입구의 오른쪽 벽에는 프랑스 파나가 블라멘크의 말티크 항구가 걸려있었다. 그 벽 중앙의 조금 아래에는 애칭 기법으로 제작한 3호 크기의 그녀의 동판 프로필이 걸려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 두 개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그 밖에는 장식이라 할 만한 것이 없고 린넨 커튼이 창마다 굳게 쳐져 있었다. 입구에서 왼편의 안쪽 벽은 붓박이 수납장으로 개조해서 목판, 고무판, 작은 통판, 판지, 크기가 다른 조각도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수납되어 있었다. 화실 중앙쯤에는 꽤 큰 작업대가 있었다. 그 작업대 위에는 드라이포인트 기법의 파나를 찍어내기 위한 프레스에서부터 애칭용 산을 담았던 듯한 비커 등이 놓여져 있었다. 또 석판화를 찍기 위한 석판 기둥도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그 밖에 금방 찍어낸 듯한 여러 가지 판화들이 안쪽 벽에 압정으로 눌려져 있기도 하고 클립에 매달려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아틀리의 공간은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다. 실내로 들어선 하윤이 놀라는 동작을 해보이며 입을 열었다. 어, 여기가 바로 판화계의 귀재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작품을 탄생시키는 공간이군요. 하윤은 그녀의 아틀리에를 경이로운 눈으로 살펴보았다. 그러자 다혜가 하윤의 팔을 잡으며 재촉했다. 하윤씨, 지금은 너무 지저분하고 어지러워요. 제가 봐둔 곳이 있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차향도 그윽한 곳이에요. 우리 그만 그곳으로 가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하윤이 블라멘크에 말티크 항구가 걸려있는 벽 쪽에 있는 응접용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 수 없다는 듯 다혜는 얌전한 학생처럼 소파에 앉았다. 다혜는 그곳에 앉아서 공간의 풍경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있는 하윤의 눈빛이 유난히 맑다고 느꼈다. 하윤은 엉거지춤하게 서 있다가 자신의 권유로 소파에 앉은 다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보고 있으려니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농익은 여인의 채취에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하윤은 다혜에게 파나에 대해서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다. 하윤은 파나라고는 중고등학교 시절 미술시간에 고무판과 장난감 같은 조각들을 가지고 해본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 하윤이 보기에는 아틀리에 있는 것들이 모두 신기했다. 다혜씨는 자신의 영감을 형상화시킬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저는 강약의 선의 아름다움을 형상화시킬 때는 인그레이빙법을 쓰기도 하고 풍부한 질감의 대상, 예를 들면 돌에 형상화된 투박한 보살의 미소같이 토석적이고 원초적인 선과 색을 표현할 때는 파나기법 가운데서도 가장 원시적인 수작업 중 하나인 석고 파나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 내 정신 좀 봐. 잠깐만요. 갑자기 그녀가 뭔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잠시 후 그녀는 차를 내왔다. 보성특산의 작설차였다. 그윽한 차 향기가 아틀리에 퍼졌다. 하윤은 찻잔을 모아잡은 그녀의 손끝이 작설차의 향기만큼이나 섬세하다고 느꼈다. 차를 마시면서 하윤이 또 물었다. 모노타이프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 말하죠? 하윤의 물음에 그녀는 애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싱그두섰다. 한 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하윤 씨도 파나에 관심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관심이야 있죠. 하지만 조각들을 어떻게 잡는 줄도 잘 모르는 걸요.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죠, 다이씨가.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찍어낸 모노타이프 한 장이 여기 있는데. 다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 옆으로 갔다. 하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함께 작업대로 걸어가는 동안 하윤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싱그러운 아카시아 향기 같은 다의 채취에 정신이 아찔했다. 그녀가 작업대 아래의 서랍을 열며 설명을 했다. 파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한 장의 원판으로 여러 장의 작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노타이프 방식을 채택하면 단 한 장의 작품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모노타이프법의 매력이죠. 다혜는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민첩하게 손을 놀려 작업에 필요한 재료들을 챙겼다. 그녀는 작업대 서랍에서 원화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는 화실 입구 왼쪽에 있는 수납장으로 가더니 작업용 앞치마를 꺼내 두르면서 5호 크기의 작은 유리판을 하나 들고 왔다. 수납장 쪽으로 몸을 돌려 재료를 챙기는 그녀의 뒷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어느새 자신의 영역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다혜가 꺼내놓은 원화는 충북 재원군에 있는 사사자 빈신사지 석탑에서 얻은 소재였다. 원래 이 탑은 신라시대에 사사자 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석탑의 하나로 사사자가 떠받들고 있는 옥계석의 공간 안에 항마인의 수인을 지은 부처님을 안치하고 있는 특이한 석탑으로 눈에 띌듯 말듯한 미소가 재미있었다. 그 원화는 언뜻 보아도 공을 들인 흔적이 영역했다. 사사상이 불교 조각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자가 백수의 왕인 것처럼 부처님 또한 모든 중생계의 으뜸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것에 비유하여 그 위험을 나타내고자 하는 묘기상의 하나인 것이다. 5호 크기에 유리를 가져온 그녀는 이미 조합해놓았는지 짙은 갈색 계통의 채색 잉크를 이용해서 원화 속 부처님의 미소를 형성화시키기 시작했다. 작업에 몰두하게 시작하자 그녀는 어느새 하윤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손곡과 면도날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어우러지는가 싶더니 곧 푸근한 미소를 지닌 부처님의 모습이 유리 뒤에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다혜의 곱고 섬세한 손길이 유리 속에 숨어있는 부처님의 그윽한 피안의 미소를 모시고 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다. 그 미소를 피워내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지워내기를 거쳐야 했다. 몇 번의 지워내기를 거듭한 끝에 그녀의 고운 입술 위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는 다시 정성어린 손놀림으로 그 유리판가에 흑색 잉크로 프레임을 둘렀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조심스럽게 원지를 얹고 롤러로 문지르자 마침내 푸근한 피안의 미소가 피어났다. 어느새 다혜의 이마 위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었다. 작업 시간도 이미 한 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다혜는 완성된 모노타이프 판화를 들어 보이며 하윤에게 물었다. 어때요? 하윤 씨. 멋있어요, 다혜 씨. 정말 굉장해요. 작업에 임하는 진지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가 싱그러운 미소를 띄었다. 하윤 씨. 그런데 그 원하는 재원군에 있는 사사자 빈신 사지 석탑에서 얻은 게 아닌지 모르겠군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아보셨어요? 역시 하윤 씨는 남다르시군요. 그녀가 다시 한 번 탄성을 울렸다. 아니에요. 그냥 그 탑이 원래 독특한 이용의 탑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던 것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윤이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후 3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참, 하윤 씨, 점심 식사는... 걱정 마세요. 올 때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이씨는 저 때문에 식사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참, 정호 형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만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고 색다른 다이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겠군요.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녀가 작업용 앞치마를 벗은 뒤 손을 씻고 나왔다. 그녀는 하윤의 윤기 흐르는 목소리를 들 때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몸이 졸아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윤이 하윤이 화씨를 나서려고 하자 다이가 따라 나서려는 듯 옴매무새를 고쳤다. 그런 다이를 하윤이 말렸다. 다이씨,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 가도 충분합니다. 날도 추운데 어린아이라서 길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하하하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하윤 씨에게 미안한 걸요. 이 추운 날씨에 차를 잡기도 수월찮을 테고 어쨌든 우리 나가요.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과 열쇠 뭉치를 챙겼다. 아틀리의 밖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추웠다. 아침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있었다. 밖으로 나서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굉장히 추운걸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고 갈까 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럼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요 건너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놨어요. 그쪽으로 가시죠. 다이는 굳이 따라 나설 기세였다. 하윤은 자꾸 말리기도 뭐하고 해서 주차장으로 따라갔다. 다이의 진홍색 골프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차에 올라 그녀가 시동을 걸자 기다렸다는 듯이 골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등받이로 작은 떨림이 전해져 왔다. 차는 서서히 주차장을 벗어나 안국동 로타리를 거쳐 마포대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윤은 찬찬히 차 안을 살펴보았다. 작은 차의 모양새에 맞게 차 안도 앙증맞은 액세서리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었다. 특히 다이의 옆모습을 프린팅한 채색 프로필로 꾸며진 쿠션 두 개가 뒷자리에 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다이는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있는 여자였다. 하윤은 무심히 카세트 홀더에서 테이프를 하나 꺼내 카우디오에 넣었다. 다음 순간 흘러나온 노래는 사이먼과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였다. 감미롭게 차 안에 흐르는 음의 향기가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면서 애틋하게 녹아들었다. 그녀가 노래를 허밍으로 따라 불렀다. 부드러운 그녀의 목소리가 하윤을 감싸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잠의 늪 속으로 빠져들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도착했지만 다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고른 숨을 내쉬며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하윤을 깨워서 떠나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조용히 차를 몰았다. 차는 이미 추풍령 근처를 달리고 있었다. 노면에 드러난 장애물을 타고 넘는지 차가 갑자기 덜컹거렸다. 그 순간 하윤이 놀라서 눈을 떴다. 주인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하윤은 잠시 판단이 서지 않는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황급히 눈을 비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이가 말을 건넸다. 깨셨군요. 다이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면 전 어떻게 대답하죠? 다이는 재미있다는 듯 생글거렸다. 하윤이 깊이 잠든 사이 다이는 양재동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포항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을 갈증으로 목마르게 하던 여리디어린 눈빛의 남자가 자기 옆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비록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잠든 그를 태우고 말없이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주행이었지만, 그래도 마냥 즐거웠다.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잠이 들었어요. 터미널에 도착해서도 깨지 않는 하윤씨를 떠나보내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조금 있으면 추폭룡 휴게소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죠? 요기도 할 겸요. 하윤은 그런 다해가 무척 살갑게 느껴졌다. 돌발적인 격정 속에 감춰진 그녀의 잔잔한 애정이 가슴 속으로 젖어들었다. 추폭룡 휴게소가 가까워 오면서 휴게소의 불빛이 별처럼 떠올라 반짝였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눈꽃이 하나둘 나풀거리며 머리를 풀기 시작하고 있었다. 5. 모든 길은 떠날 때의 설렘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길을 떠날 때 그 설렘을 더해줄 동반자가 있다면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랴? 5. 다해게도 이틀 만에 다시 떠난 하윤과의 뜻하지 않은 여행길이 이제껏 그녀가 살아오면서 떠난 그 어느 여행길보다 가슴 설레는 경험이었다. 잠시 후 추폭룡 휴게소에 닿았을 때는 간간이 흩뿌리던 눈송이가 한방눈으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고속도로 중공탑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벌써 지면을 덮으며 꽤 많은 적설량을 보이고 있는 눈을 밟으며 중공탑 위 소광장까지 천천히 걸었다. 하윤은 어제 고향집에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벌인 탓에 피곤해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본의 아니게 그녀에게 폐를 끼치게 된 것이 무척 미안했다. 그러나 그 덕분에 3시간에 가까운 숙면을 취했고 그래서 흐릿하던 머리도 개운해지고 기분도 한결 상쾌해졌다. 그런 하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무척 들떠있었다. 그녀가 한껏 고조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근래 들어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건 처음이죠? 여기에서 30분만 서 있으면 살아있는 눈사람이 돼버릴 것 같아요. 와, 정말 멋있어요. 하윤은 조금 더 잊지 않은 그녀를 재촉해서 차에 올랐다. 그는 조금 전 그녀를 돌려보내고 포항행 고속버스에 도중 승차를 해서 혼자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눈이 이렇게 퍼붓는데 다이를 혼자 보내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함께 포항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신 하윤이 운전석에 오르면서 말했다. 이거 눈이 너무 오는데요? 다이씨에게 핸들을 맡겨놓고 불안에 떠느니 차라리 제가 운전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하하하 아니에요. 저도 운전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가라하니 모실 테니 양보하시죠. 마드모아지엘 드세울 한껏 고조된 기분에 몸까지 자유스럽게 되자 다의 마음은 더 푸근해졌고 신이 날 만큼 기분이 좋았다.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만끽하는 순간이었다. 눈은 금강휴게소를 지날 때까지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앞서 달리는 차들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다. 방금 들은 기상뉴스에서는 전국의 폭설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눈이 쌓여가는 만큼 다의 가슴속에는 하윤을 향한 사랑이 더 증폭되어가고 있었다. 눈은 다음날 새벽 욕해야 멎었다. 다의는 눈이 쌓여 빙판이 된 도로에 차를 끌고 나서는 것이 두렵다는 핑계로 하윤의 하숙집에서 하루를 더 묵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 호감을 가지게 된 때문인지 안동이 고향인 주인댁은 이틀 만에 다시 찾은 다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더욱이 외제 승용차를 끌고 내려온 다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된 모양이었다. 그러나 하윤은 그런 주인댁의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윤은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가세가 기울어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세상을 물질이라는 척도로 재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했다. 그런 경향은 진묵스님을 만나면서 더 강해졌다. 그런 하윤이었기에 주인댁의 달라진 태도가 마음에 들리 없었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또 벌어졌다. 주인댁의 둘째 딸인 인경이 다의를 알아본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인경이 거실에서 자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다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눈매가 서글서글하면서도 귀염성이 있는 소녀였다. 주인댁은 인경을 다이에게 소개했다. 우리 집 둘째 아니겨. 그래요? 예쁜 아가씨네요. 저 혹시 파나가 한 다혜씨 아니세요? 인경이 자신을 알아보자 다혜는 깜짝 놀랐다. 어머, 저를 알아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묻는 그녀에게 인경이 약간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저도 미술대학을 지망하고 있거든예. 신문과 미술 잡지 같은 데서 여러 번 뺀 적이 있으예. 그랬구나. 어쨌든 반갑네요. 천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나를 알아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에요. 주인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한 번 더 놀랐다. 처음 볼 때부터 남다른 여자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았지만 그녀가 자기 딸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판화가일 거라고는 예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다. 다혜는 인경에게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린 화구 속에 들어있던 작품들 중 백제와당을 형상화시킨 작품 하나를 선물했다. 인경은 뛸 듯이 기뻐했다. 사모 크기의 작은 소품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인경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된 유명 판화가의 진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윤은 그 일 또한 별로 탐탁해 하지 않았다. 주인댁과 자신 사이에 오가던 순수한 정의 교류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었다. 다혜는 자신의 주위에서 자기 의사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하윤의 모습에서 순수한 정신 세계를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려는 그의 속내를 엿볼 수 있었다. 어쨌든 다혜의 두 번째 포항 방문은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깊게 각인되어가는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로 되돌아가기 위해 차에 오른 다혜에게 하윤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었다. 다음 달 초 연휴에 진목수님께 찾아뵙겠다고 편지를 띄울 생각입니다. 그리 알고 계세요. 6. 93번 접견 하윤은 어제 포항 경찰서에서 이곳 기흑교도소로 이송되어 왔다. 그는 밤새 눈에 띄게 꺼칠해진 모습으로 몸에 제대로 맞지 않는 수위를 걸치고 방문을 열어주는 교도관을 따라 나섰다. 뒤에서 문을 닫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방 안에 놓인 검정 고무신을 신고 나왔는데 아침에 청소부들이 복도 청소를 하다가 물이 튀어 들어간 모양이었다. 결국 하윤의 양말도 젖어버렸다. 발이 몹시 시렸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벗어나자 밝은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셨다. 접견을 기다리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있자니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하윤의 초취해진 몸뚱이를 휘감았다. 접견 순위가 1번이었다. 접견을 기다리며 면회자가 누구일까 헤아려 보았다. 하윤은 혹시 고향의 어머니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으나 곧 아닐 거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하윤은 이틀 전 경찰서로 찾아왔던 회사 직원들과 인경엄마에게 신신당부를 해두었다. 절대로 집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고 그들도 하윤의 말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다. 어제 수원으로 올라간 정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달리 면회를 올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누구인지 더 궁금해졌다. 하윤은 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구속이 된 후 어쩔 수 없이 정호에게만 그 사정을 알렸다. 그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정호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도 내내 망설이다가 구속이 된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연락을 했다. 연락을 받은 정호는 사흘 전 포항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하윤을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제 하윤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을 확인한 뒤 밤늦게 수원으로 올라갔다. 특별히 접견이 허락된 검찰청사 구치감에서 하윤은 정호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다. 형님, 또 심려를 끼치게 됐군요. 미안해요. 저, 어머니에게는 이 일을 절대로 알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하윤은 고개를 떨군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탈진한 그의 모습은 애처롭게 짝이 없었다. 하윤아, 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업무상으로 일어난 과실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더라. 그저 두세 달만 고생하면 된대. 하긴은 그곳이 생 지옥 같은 곳이라는데 그 고생이야 오직 하겠느냐만. 하지만 어쩌겠냐. 나도 일 때문에 자주 내려올 처지가 못되니 정말 걱정이구나.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올 테니까 힘내. 인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 아니겠냐. 형님, 올라가셔서 형수님이나 고양이는 절대로 알리시면 안 돼요. 제 맘 아시죠? 그래, 그래. 그런 걱정은 말고 건강이나 조심해라. 정호는 짧은 면회를 마치고 하윤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차입시켜 주었다. 그는 어디서 들었는지 그곳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꽤 많은 돈을 차입시켜 주기도 했다. 하윤은 정호가 넣어준 설렁탕을 눈물과 함께 삼켰다. 그때 하윤은 다의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다. 3월 중순이라고는 해도 봄은 아직 먼 듯했다. 딱딱한 접견 대기용 나무 의자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진저리를 치게 했다. 입고 있는 옷도 시원찮은 데다가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이곳이 하윤을 더 주눅들게 만들고 있었다. 그때 교도관이 다섯 군데의 접견실 중 두 번째 접견실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하윤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상념에서 깨어났다. 접견 사무실에서 접견자를 호출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93번을 접견 오신 분은 접견실 2호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접견실로 들어가던 하윤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뜻밖에도 다혜가 와 있었던 것이다. 다혜는 귀경길에 오르면서 귀로의 허전함이나 떠날 때의 설렘이 달아나버린 데서 오는 공허감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기쁨과 기다림의 짜릿함이 그녀를 들뜨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묵스님에게 함께 가자는 하윤의 언지를 자신과 하윤 사이에 일어날 중대한 변화의 출발로 받아들였다. 하윤이 그녀에게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 암시를 주었던 것이다. 하윤은 진묵스님이 자신에게 고귀한 사랑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해주신 분이며 자신이 얼마나 사승인 진묵스님을 순경하는가를 강조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진묵스님을 함께 찾아뵙겠다는 말은 중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접니다 다혜씨.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이번 공사가 워낙 촉박해서 스님께 가는 것을 한 2주 정도 미뤄야겠습니다. 갑자기 발주자 측에서 공기 단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짬을 내기가 어렵군요. 저도 벌써 사흘째 철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선을 타고 울리는 하윤의 목소리는 피곤에 지친 듯 거칠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윤의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에는 더없이 설득력 있는 목소리이기도 했다. 한껏 기다림에 들떠있던 그녀의 마음은 바람빠진 풍선꼴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하윤의 마음을 위로하며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한 자신의 마음도 스스로 다독였다. 겨우 2주 뒤인데 뭘... 하윤은 다해와는 달리 좀 무심한 면이 있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거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다해는 달랐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하윤에게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잠시도 하윤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해는 하윤이 그 전화를 걸어온 뒤 거의 날마다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둥지를 튼 하윤의 모습을 목소리로나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3월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어찌된 일인지 하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전화를 받는 인경 엄마의 목소리도 왠지 불안하게 들렸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왔다. 다해는 이상하게 생각하던 끝에 마지못해 하윤의 현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런데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며칠을 보냈다. 안되겠어. 내일쯤 한번 내려가 봐야지. 막 아틀리에를 나서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냥 갈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뜻밖에도 포항 하숙집의 인경 엄마였다. 계시니껴? 네, 인경 험해라 예. 예, 안녕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다... 뜻밖의 전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인경이가 전화번호를 알아왔니도... 그런데 이리 오해하면 좋을 거... 그녀는 몹시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전화선을 타고 인경 엄마의 불안감이 다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순간 그녀는 직감적으로 하윤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눈치챘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주머니, 혹시... 혹시 하윤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게 사실은 예. 김기사가 예. 절대 연락해선 안 된다고 했니도. 그래도 내 사회에 그럴 수가 있니껴. 며칠 전 현장에서 사고가 났니도. 그래갖고 현재 김기사가 예. 경찰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니도. 순간 다혜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그녀는 소파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친 채 밤을 도와 포항으로 내려가며 수없이 도리지를 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다. 다혜는 인경 아버지에게서 사건의 내용을 대충 전해드릴 수 있었다.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하다가 현장 작업자의 실수로 사람이 죽어서 책임자인 하연과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함께 구속되었다는 것이었다. 옆에서 인경 엄마가 연신 눈물을 찍어냈다. 다혜는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윤씨. 하윤은 말을 잊은 사람처럼 굳게 담은 입을 열 줄 몰랐다. 옆에서 지켜보던 교도관이 답답했던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빨리 마치고 들어가자고 재촉을 했다. 다혜는 속이 탔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입을 닫고 있던 하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돌아가요. 그리고 당분간 찾아오지 말아줬으면 좋겠군요. 찾아온다 해도 어차피 만날 수 없을 테니까요. 초채해질 대로 초채해진 얼굴. 퀭한 눈을 바닥에 떨군 채 접견실을 나서며 하윤은 그 말만을 남겼다. 하루에 단 한 번 그 짧은 만남을 위해 교도소 밖의 민원실 접수 창구에는 그곳에 수영되어 있는 재소자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혜는 벌써 세 번째 헛걸음을 하고 있었다. 하윤이 계속해서 접견을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서름에 겨운 눈물이 솟구쳤다. 접수 창구가 있는 대기실을 나오는 다혜의 머리카락을 소소리 바람이 흐트러뜨렸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가운데서도 며칠 사이 더 상한 것 같은 하윤의 모습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차를 향해 걸어가는 다혜의 등 뒤에서 누가 그녀를 불렀다. 정호였다. 다혜씨 어떻게 알고 정호는 몹시 당혹스러운 듯 어쩔 줄을 몰랐다. 하윤씨가 면회를 거부 다혜는 말을 채 잊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갑시다. 함께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윤이가 여기저기에 단단히 부탁을 해놓은 모양이던데. 정호씨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진작에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원망 섞인 그녀의 목소리가 정호의 귀청을 때렸다. 정호가 면회를 신청하자 그녀도 동행인으로 함께 접수를 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다혜의 얼굴을 보자 하윤이 또 아무 말 없이 접견실을 나가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소리죽여 울었다. 하윤의 태도가 너무 야속했다. 정호는 하윤의 얼굴만 한 번 보고 올라갈 생각으로 차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다혜를 만났다. 그가 차에 오르자 다혜의 진홍색 골프는 교도소 군해를 빠져나와 포항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호는 그녀가 하윤의 구속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했다. 정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인경엄마가 하윤 씨가 검찰로 송치된 뒤에 제가 안 됐던지 알려주더군요. 인경엄마라뇨. 하윤 씨의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예요. 정호 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고 계시죠. 저도 인경이 아버지에게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뭐가 뭔지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그랬군요. 제 마음 같아서는 다혜 씨에게 진작 알리고 싶었지만 하윤이가 워낙 관광하게 나오는 바람이 그만. 그런데 다혜 씨는 언제 내려오셨어요? 다혜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고 앞을 응시했다. 내려온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는데 매정하게 돌아서던 하윤의 뒷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다시 저리게 했던 것이다. 나흘 됐어요. 정호 씨,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하윤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할 수 없군요. 기왕 알게 되셨으니 제가 들은 대로 알려드리죠. 정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려 포항으로 향하는 산업도로의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썰렁한 정호의 가슴과는 달리 도려변에는 봄이 움트는 듯 파릇파릇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정호는 담배를 한 대 피어물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 공사가 꽤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윤이가 관할하는 공사구역 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고압전주가 있었답니다. 그걸 옮겨야 그곳에 새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압전주를 옮기라는 작업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작업을 하윤이가 감독하게 되었고요. 공사구간이 약 250m 정도 되는데 기역자로 구부러진 구간이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답니다. 사고가 나던 날 하윤이가 정기원 4명과 함께 현장에 나갔는데 그 중 이번에 함께 구속된 윤모라는 사람에게 작업 전에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더군요. 3월 3일 오전 10시경이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하윤은 윤원기에게 작업 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윤씨 저쪽 전주에 송전용 COS가 붙어있죠? 예 도면상에 나와있습니다. 윤원기는 비읍공업고등학교 정기과 출신으로 나이가 25세 정도 되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외선공사 전문 정기원이었다. DS봉 가지고 왔죠? 가서 송전용 COS를 좀 내려야겠군요. 그래야 작업을 할 테니까 말이에요. 22,900V나 되는 특구 앞선을 활선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왔다 갔다 10분 잡고 COS 차단하고 하면 한 20분 걸리겠네.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다. 하윤은 정기사업법 제19조에 의거해 현장에 배치된 책임 정기기술자였다. 그러므로 같은 법 20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관할하는 정기공사에서 장애 또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원칙대로 하자면 하윤은 윤원규와 함께 그곳으로 가서 작업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 현장의 실정이었다. 그래서 결국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과로와 관행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곳에 보낸 윤원규가 워낙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이었기 때문에 너무 믿은 것이 탈이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윤원규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하윤의 작업 지시를 깜빡 잊고 마는 일이 발생했다. 오랜만에 우연히 동창생을 만나서 회포를 나누는 동안 30여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던 것이다. 하윤은 작업을 보낸 윤원규가 오지 않고 작업이 완료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흐르자 자신이 내린 지시 내용이 이행되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두 명의 정기원에게 작업 지시를 했다. 강씨하고 이곤하고 올라가서 절단하세요. 피복선이라 팬츠로만은 안 될 거예요. 커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겠는데. 어이 송씨! 작업 도구 중에 커터 두 개만 가져와요. 강씨라 불리는 정기원은 서른이 갓 넘은 총각이었다. 그는 늘 서글서글한 웃음을 잃지 않고 싱거운 소리도 곧잘하는 숙련공이었다. 그리고 이곤이라 불리는 정기원은 공고를 갓 졸업해서 히읗 건설에 입사한 기능공이었다. 하윤은 두 사람이 안전띠를 메고 전주에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른 정기원 송씨와 밑에서 작업 시간을 산출하고 있었다. 송씨, 이쪽에서 저쪽까지 전주가 여덟 개하고 전선 철거하고 전주 이설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그때였다. 전선을 절단하기 위해 올라간 두 사람의 정기원이 전선의 절단기를 갖다대는 순간 강한 전기 스파크가 튀면서 특고압에 감전되어 즉사하고 말았다. 풀리지 않은 안전띠 때문에 전주에 매달린 채 전주 밑부분으로 떨어진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 사고를 확인하는 순간 하윤은 아차했지만 이미 돌이킬 순 없었다. 윤형기는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동창생과 헤어졌다. 그리고 그제야 작업 지시 내용이 생각나서 COS를 내렸다. 잠시 후 이쪽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알지 못하는 윤형기가 돌아왔다. 자기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그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하윤은 자신의 직무 태만이 빚은 한순간의 방심이 두 명의 생명을 아사가 버렸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얼마 뒤 사고 대책반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지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윤형기와 하윤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포항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정호가 사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동안 차는 포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혜 씨,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피읍 제철 앞에 하윤 씨 하숙집이 있어요. 거기로 가보려고요. 소식 듣고 내려온 뒤 줄곧 그곳에 머무르고 있어요. 주인댁에서도 가족처럼 잘해주셔서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그녀는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이 이렇게 처신해도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호와 교도소를 떠나 포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쨌든 큰일이군요. 하윤이에게 친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병원일 때문에 자주 내려올 형편도 못되고 더구나 한 분 계신 어머니께는 걱정 끼친다고 알리지도 못하게 하니 말입니다.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하윤의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진 것이다. 다만 하윤이 너무 완강한 태도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이 되었다. 하윤의 하숙집에 돌아왔을 때는 어느덧 시간이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늦은 점심을 들면서 정호가 인경엄마와 인사를 나누었다. 정호는 하윤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주인을 잃은 그 방을 그 누구도 꽉 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코가 시큰해졌다. 하윤이 지내고 있는 방은 그의 성격만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의 채취가 그대로 묻어났다. 그 방에서 단 둘이 남게 되자 정호가 다혜의 의향을 물었다. 다혜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요? 여기로 내려오겠어요. 한시 뒷바라지를 할 사람도 마땅치 않은 듯하고. 전시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리 급한 것도 아니니 조금만 뒤로 미루죠, 뭐. 다혜 씨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되었군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식구들 중에서 누가 하나 내려와도 좋겠지만 하윤이가 저렇게 막무가내니, 원. 다혜는 수원 병원에 있을 때 정호와 하윤의 관계에 대해 정호에게서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 정호는 그때 하윤과 자신의 관계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 보였고 하윤을 부탁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만큼 그녀와 정호, 하윤 사이는 더할 수 없는 신뢰의 끈으로 묶여있다거나 할까. 정호는 자신과의 진한 관계여 어쨌든 다혜가 하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날로 올라가려던 정호는 귀경을 하루 뒤로 미뤘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라도 하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호가 저녁 늦게 포항을 떠나면서 다혜에게 말했다. 다혜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교도소 앞으로 나오세요. 변호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봐야겠고 변호사와 함께 특별 면회라도 해서 다혜씨의 마음을 하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혜는 자상하게 신경 써주는 정호가 참 고마웠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다혜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깨어있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니까 재판부에서도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일단 기다려봐야죠. 회사 측에서 보상도 충분히 했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몇 달 동안만 참으셔야죠. 변호사의 사항은 설명을 들은 뒤 정호는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윤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혜씨 마음도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혜씨가 아예 이곳으로 내려오겠대. 지금 포항에 네 하숙집에서 지내고 있어. 오늘도 여기 와서 지금 교도소 밖에 있단 말이야. 하윤아 뭐라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정말 답답해 죽겠다. 그러나 특별 면회가 끝날 때까지 하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접견이 끝난 뒤 고개를 떨군 채 미결사동 쪽으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정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2권에서 계속 네 김상욱 작가님의 장편소설 연인 1권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방구님들 감사드립니다. 잠시 쉬었다 가요 2권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